우와 대박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거는 진짜 짱이다 진짜 너무 좋다 바다에서 이렇게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 꽃길이네 꽃길 잘하네 우리 와 여기 되게 예쁘다 근데 이거 진짜 야 이거 대박이다 되게 어렵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뒷바람이 좀 많은 것 같아 어렵다 나이가 중간에 또 혀어 자 이제 좀 쳐보자 게임은 지금부터야 오케이 가자 가자 저 오케이 민호야 너 최근에 100개 쳤다며 100개요 100개라니 이따 얘기할게요 100개는 아니야 민호야 긴장했어? 긴장했냐고요? 긴장이 너무한데요 민호야 나 샤이니 팬이야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민이 태민이 팬 특히 태민이 완전 좋아 긴 데가 있잖아 오우 상쾌하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기 근데 생각보다 좁다 야 근데 어렵다 이거죠? 오 재밌겠는데 자 골팡 멤버들이 이제 처음부터 찢어져가지고 게스트와 한 팀이 됐습니다 아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저희 팀을 3,4등을 왜 저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 거기에 또 그렇게 생각했구나 어 왜? 우리는 3,4등을 왜 저쪽으로 보낸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저희가 사실 항상 첫 톨을 저희가 가져갔는데 아 이 두 명 때문에 항상 이겼구나 라는 거를 첫 톨에서 그렸습니다. 왜 여태까지 질 수밖에 없었냐. 알게 될 거야. 루저의 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팀에서 세형이를 저렇게 보니까 와 진짜 야구르긴 하네. 자 첫 번째 대결은 4대4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어허 이기고 시작했군. 저희 티셔츠 누가 먼저 할까요? 티셔츠 남자가 해야지. 그치. 그치. 나 왔어 끊어. 나 요즘 드라이버를 너무 많이 쳤는데 형? 괜찮아. 잘 치는 거 쳐 너. 자 최강세부터 치겠습니다. 진짜 무서워 무서워. 셋 넷 셋 셋. 최강세! 너무 잘 못해. 표정이 아주 자신만만해 지금. 아니 아니. 같이 끝까지 안 풀었어. 어 민호를 집중했다. 민호 화났어. 화만 났어요.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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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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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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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이기 때문에 해저드로 가겠습니다 화 많이 나섰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짜증나 확 땡겼어 자 그러면 이겼다 팀 해저드 세 번째 샷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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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지금 우린 두 번째 샷이에요 저기 세 번째 샷이었고 근데 진짜 심장이 입으로 나올 거 같아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최강세 팀 명세빈 세컨 샷 와 자 파이팅 할 수 있어 떨지 말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나이스 아 정말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1호는 연습 뭐야 붙었어 우리 거 대박 저거 뭐야 버디 포션 야 우드가 어떻게 굴러서 붙었지 근데 여기서 뭘 쳐야 돼요 어떤 거 굴러서 오 마이 갓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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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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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와 더 그렇지 오케이 좋아 좋아 정말 잘 쳤어 진짜 좋은 거 형 제조하는 거리 첫 털이라 괜찮아 첫 털이라 괜찮아 괜찮아 자 허재의 다섯 번째 샷 아 아 아 좀 짧다 아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올라가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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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떼갔어 와 간신히 올렸다 자 이겼다 팀의 더블 퍼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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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리가 좋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언니가 완벽했어 형 형 퍼트 한 번 아 위너 또 저렇게 다 이렇게 해주네 아유 아주 매너쟁이 그리고 버디 포 아 너무 세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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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다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네 좋다 저기요! 최근 재산 하킹의 승리! 예-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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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다 잘했다, 다 잘했다. 셋, 넷, 세! 세! 최근 세! 오-오-오 잘 만들었어. 날씨 너무 좋다. 주산 진짜 따가고. 날씨 너무 좋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십시오! 자, 이근 누나! 이근 누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자, 친구 가자고. 신희야, 반가워. 아, 여기 예쁘다, 꽃이. 꽃길이네, 꽃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이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꽃부장이 신부패. 오라는 모습을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길어. 그래, 긴 건 확실해. 자, 이제 좀 쳐보자. 게임은 지금부터야. 자, 이번에는 팀의 단합력과 스피드가 중요한. 오, 타임어택. 와, 우리 골팡의 시그니처죠? 타임어택.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홀드 내줘야 되나요, 허재 형? 자, 허재 잘 들으세요. 체를 챙기러 가는 시간부터 시간이 카운트가 됩니다. 티샷을 하고 중간에 페어웨이 중간에 발목 밴드가 있으니까 발목 밴드를 하고 그린 앞까지 가서 퍼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안타 드립니다. 먼저 들어오는 팀에게. 네. 최강세 팀 준비. 실. 눌러, 눌러. 최강세 팀. 자, 시간 갑니다. 시간 가요. 화이팅, 화이팅. 양세형. 양세형 티샷 한다. 양세형은 장갑 꼈다. 자, 강래현. 나 아닌데. 오, 안 돼? 자, 강래현 티샷이네요. 오, 할 거 같은데? 오, 맞아. 오른쪽 해적. 오른쪽 해적. 오른쪽 해적. 헤저드. 헤저드. 헤저드 티. 진짜? 공이 안 살았을까? 일로, 일로, 일로. 확실해? 헤저드. 헤저드 가서 좀 공 찾는 신흥이라도 하지. 아, 나 진짜. 어머, 잘할 것 같아. 껴, 껴. 껴. 싫은 사람은 빼고 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이용ова네. 자, 준비. Clap Glen. teen船은 가. 왼발 und inverted.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바로 붙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이렇게 세안이 내려온다. 세안이 내려온다. 세안이 내려온다. 세안이 내려온다. grad생활면 expectationsада. Unknownez. 아이고! 어디 가는데? 아이고! 와 망했다! 왜? 어디 갔는데? 그냥 근처 갖다 둘게요. 근처 근처. 천천히.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왼쪽으로 또 어디야? 왼쪽 왼쪽. 두꺼기들? 확인됐다. 오케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딱 100m. 100m? 차도 없어요. 타! 안 돼. 타! 안 돼. 괜찮은데? 괜찮은 괜찮은. 빨리 해야 돼. 더 가야 돼. 여기가 홀이 길어. 그래서 티셔츠하고 셀카는 양자들이 최대한 보내 놓고. 레은이 누나. 아이고! 아이고! 짙다. 그리고 누가 쳐? 민호. 나이스. 오케이. 자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체립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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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내 거 버터. 나 버터 없어. 버터 없어.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괜찮아 괜찮아. 세빈이가 세빈이가 세빈이가. 세빈이가 바로 놀 수 있겠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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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천천히 천천히. 시작. 시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우 장민호. 왼쪽 오른쪽 아무 데나 상관없어. 끊지 말고 그대로 가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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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갔어. 많이 쳐도 빨리 멈추면 되는 거죠. 오케이. 최대한 빨리. 아 물어봐. 근데 문제가 그냥 허재 오빠야. 우리 허재 형 그냥 그냥 걷는 것도 힘드신데. 함께 하는 운동 잘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가요? 허재 선배. 옛날에. 옛날에. 지금 운동 시간 꽝. 뛴다 잘하네 뛴다. 자 자 자 자. 3. 4. 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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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퍼터다. 내가 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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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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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맨 앞에 뿐이 힘들어. 오늘 민호가 되게 잘하셨잖아. 그래. 제가 그래서 초반에 아까 몇 번 넘어질 뻔했어. 그 허리 힘을 벗혔어 이렇게. 오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팔을 잡았대인가? 이렇게 이렇게 잘했어. 왜 형 내가 잘한 거는 꼭 그래. 너 그렇게 리액션한다? 아니요. 멋있는 거 뭔가 다하잖아. 잘했어. 우리 또 이거 하고 가야 돼? 우리 또 하고 가야 돼? 또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걸로? 아봐봐, 아봐봐, 아봐봐. 그치? 그냥 구비 한 때 갈래. 빨리 봐. 해봐, 해봐, 해봐. 할아버지 잘했어, 할아버지. 시작!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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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왼발! 웼발! 크리에ίon 봐, 크리에! 막 걷는다, 이제. 어른들, 거르셔. 그냥 걷네. 아 걷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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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좋았어 왼발. 좋았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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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아니 풀어. 우리 우리. 잠깐 잠깐. 아니 나 아니야 나. 125. 135. 연습 연습 연습. 지금 쳤는데. 헛스윙이 했어. 헛스윙이 했어. 7년에 의도 있었으면 저거잖아요. 카운팅이에요? 응 카운팅인데 원래. 짧게 잡고 좀 짧게 잡고. 어딨어요 어딨어요. 아니 지금 안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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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사와 왼발부터. 어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그냥 쳐 그냥 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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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올라갔어 자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빨리 올해 빨리 올해 야 못 가 못 가 무슨 이런 일인데 그린으로 대발 아우 불쌍 아 됐어 자 왼발로 한번 가 왼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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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 이거 뽑히자 배가 아니 우리 창의 장준석, 장준석!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그냥, 그냥 쳐, 그냥 쳐, 그냥 쳐! 딱 느낌상으로! 거리 느낌으로! 잘했어, 잘했어! 포트, 포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루도아, 빨리 와! 끝, 끝, 끝! 나이스! 아, 농사다! 아, 농사다! 들어와! 나이스! 어딨어, 어딨어! 어르신데? 아, 힘들어. 괜찮아요? 형, 괜찮아? 형, 안 돼, 안 돼, 형! 안 돼, 형! 형, 일어나! 나, 이 눈물이 마지막인 것 같아. 두 팀의 경기 중에서 시간 차이는 42초가 났어. 어, 밖, 그래도 밖이 많아. 아, 42초. 먼저 최강세 팀은 10분 21초. 왜? 우리도 오래 걸렸어. 근데 우리도 오래 걸렸어. 10분도 오래 걸렸어. 자, 이겼다 팀! 9분! 11분 3초. 봐봐. 11분 3초. 왜 우리랑 길어요? 그래도 길어. 그런 건 잘 꽂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보니까, 우리는 뛰었거든요. 어렵더라. 점수는 최강세 팀 에바. 9개. 9개. 어?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 자, 이겼다 팀! 플러스 6. 해서 최강세 팀의 승리! 하하! 파스리지? 맞습니다. 파스리. 내리막, 짧아. 내리막. 내리막. 아니, 단장님 감독이 저의 셔틀을 돌았는데 이제 두 분도 그러면은 팀을 나눠요? 팀을 나눠서 이렇게 좀 전담 마크하면 어떨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미 나눠진 것 같은데 이미? 이미 나눠진 거야.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나눠진 거야? 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진 팀이 저녁까지 사죠. 아, 당연하지. 자, 김 감독. 자, 두고 보라고. 알았어. 내가 인화를 기다렸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번으로는 1대1 여성 대결. 재밌겠다. 우리는 티경이 나와. 우리는 명새비. 자, 명새비 먼저 티샷. 우산 쓴 사람으로 던지는 거야? 좀 왜 낮아 보여? 아니, 낮은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섰어요. 그렇지. 좀 쭉 낮게.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뭐야, 2, 3. 뭐야, 이거 골프야 뭐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3쿠션, 3쿠션. 3쿠션. 통통통.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잘 치고 싶었는데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자, 문희경 키샷. 나갔어, 나갔어. 해저드야. 아우, 진짜 왜이래, 해저드야.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국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의지해도 돼요? 아, 그럼요. 내가 쉽게. 쉽게 추운 법을 해. 쉽게. 뭐냐면 이렇게 치려면 잘 안 맞잖아. 안 맞잖아. 그죠?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이 왼쪽 어깨만 살짝만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공을 치고 싶을 때 이것만 싹 열어주면 이게 잘못,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이것만 살짝 열어주면 오빠! 처음 해봐도 잘해. 그러니까 진짜. 오빠! 야, 저걸 우린 시켰어. 야, 대박이다. 무릎 절대 펴면 안 돼, 끝까지. 아, 쟤는 길게 잡고. 오케이. 밑이라서. 밑이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문희경. 세 번째 샷.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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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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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았어, 머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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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너무 뭔데? 무릎을 피면 안 돼. 아, 폈어, 폈어. 이게 무릎을 피면 이만큼까지 저렇게 탑핑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네 번째 샷입니다. 그거 재해봐.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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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스톱, 스톱. 아이고. 이게, 이게 출발은 일로 갔다가 끝에서 이렇게 갈 거야. 자, 명세민의 버디펄. 나이스. 나이스. 짧아도 괜찮아, 짧아도 괜찮아. 짧아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누나, 저기서 저거 못 넣어도 우리가 이겨요. 오케이. 그래도 파 하고 싶어. 아, 그러면 하면 되지. 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면 되지. 자, 명세민의 파 퍼트. 네, 집어넣으면 이깁니다. 세면 안 돼. 내리막이에요. 네. 이거 약했으면 들어갔어. 아, 왼쪽 왼쪽. 울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몰라, 이거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오케이, 자, 문희경의 더블펄입니다. 이거 자신 있게, 어차피 들어가야만 되는 거니까 자신 있게 치지 않아. 자신 있게 하면 돼, 자신 있게. 오, 나쁘진 않은데. 아, 약해서. 오케이, 약해서. 자, 세빈의 보기펄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자, 명세민 승. 좋겠다. 고샷, 명세. 고샷! 고샷!